네, 오늘의 시그널은 SPC 시스템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지금 일단 이런 공통된 차트의 모습으로 재미를 엄청 많이 보고 있다고 어제 얘기 드렸는데 그 사안과 관계가 라온텍이더라고요. 라온텍이 이런 모습 때문에 소개시켜 드린 것이고 사안과를 갖고 퓨런티어도 그 바로 당일로 일요일에 거의 20몇 퍼센트였죠. 사안과 관계가 나왔어요. 네, 급등을 했었죠. 지금 다 그런 시기거든요. SPC 시스템지도 비슷해요. 이 세 개가 전부 업종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차트의 공통점으로 타이밍을 맞춰서 갖고 오니까 이렇게 지금 흥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SPC 시스템지는 아까 현대자동차 얘기랑 연결되는데 우리가 삼성전자가 막대하게 300조 투자한다고 하니까 잠깐 반짝했잖아요. 물론 아까 전에 원익아이피에스를 비롯해서 그 반도체 대표적인 장비업체들은 반도체 혹한기 때문에 300조 투자 얘기 나올 때 반짝거리고 저버렸고 한미반도체나 SNS댁트같이 엔비디아랑 연관된 것만 같지만 어쨌든 삼성전자라다가 현대자동차같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산업의 대표 기업이 막대한 투자를 발표했을 때 그 밑에 밸류체인들이 반짝이든 중장기적이든 어쨌든 움직이는 현상은 반드시 일어나잖아요. SPC 시스템들도 그러면서 똑같은 거죠. 아까 전에 96년에 아산공장 만든 뒤에 최초로 최초가 아니라 처음으로 96년 이후에 최초로 현대자동차가 공장을 전기차 공장을 만든다고 지금 2025년 완공 예정으로 만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현대자동차가 공장을 만든다고 발표를 했으니 그 공장에 들어갈 공장 발표 나의 공장이 착공이 되고 나면 거기에 들어갈 설비, 부품, 이런 소재 회사들 당연히 똑같이 움직이겠죠. 그게 이제 생명력이 길고 트렌드에 따라가면 또 길게 가는 것이고 반짝하는 효과만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반짝 움직이는 그 차이만 있겠죠. SPC 시스템즈는 스마트 공장, 로봇 자동화 이런 것에 연관된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에 인력을 많이 줄이고 있는 것이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트렌드 자체가 스마트 공장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공장, 이 물류 공정 자체가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도 당연히 신공장을 짓는데 예전처럼 구닥다리 공장을 지을 리가 만무하죠. 최첨단 인공지능이 다 들어간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것저것 IoT 서비스 다 들어간 공장을 지을 거니 당연히 물류 자동화, 스마트 공장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이 좋겠고 특히나 또 현대자동차랑 레퍼런스를 쌓았던 기록이 있으면 더더욱 그 확률은 높아지겠죠. 바로 SPC 시스템즈가 그 회사입니다. 2021년도 5월 달에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기업인 MI큐브 솔루션하고 전략적 지분 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MI큐브 솔루션이라는 회사의 최대 주주들이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전환점이냐면 SPC 시스템즈는 겐트리 로봇용 리니어 모듈을 활용해서 로봇을 개발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산업용 로봇이죠. 레인보우 로봇틱스의 로봇이랑은 달라요. 레인보우 로봇틱스는 우리 생활 속에서 있는 피자 가게나 교총 치킨 가게에 있는 것이고 얘는 산업용 로봇인데 로봇을 만드는 회사니 실물을 하드웨어죠. 그런데 MI큐브 솔루션은 머리 소프트웨어 회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2021년 5월에 이것을 인수했으니 뭐가 완성됐냐면 하드웨어는 장착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소프트웨어까지 얹힌 것이죠. 그러니까 두뇌랑 팔다리를 다 영위하는 스마트 로봇 회사로 지금 발돋움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산업용 로봇 자동화 시스템 실린더 헤드 겐트리 로더를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택할 여지가 크다. 이런 것이 지금 시장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25년도에 양산 목표로 현대차 공장이 나가고 있으니까 그럼 2023년이니까 미리 주문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봇 스마트 공장 엔드 투 엔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금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놨고 현대차의 레퍼런스도 쌓여 있다.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신공장 발표를 했기 때문에 SP 시스템즈가 수줄 확률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차트는 이렇게 만들어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네, SP 시스템즈 여러 가지 모멘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주가 흐름도 좀 알아볼까요? 네, 퓨런티어와 라온텍에서 목격했던 그리고 몇 개 더 있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다 이런 식의 차트였습니다. SP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상장을 하고 나서 기간은 다 달라요. 한 상장했을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들 달려들었다가 차익 시험을 하고 싶다고. 그것 때문에 밀려서 있다가 그 부분에 매물 소화를 하려고 한 번 정도 찔러봅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매물의 압박이 심해서 눌려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도전에 뚫거나 세 번째 도전에 뚫거나 얘는 지금 두 번째 도전에 일단 거의 지금 뚫을랑 말랑 하고 있죠. 만약에 여기를 벗겨낸다면 이 라온텍처럼 이런 식으로 호러를 날아갈 수 있죠. 라온텍은 기간이 더 짧으니까 월봉이 짧으니 주봉으로 보면 잘 보입니다. 이 부분에 매물 소화를 하고 나자 위로 뿅 하고 여기 갭 보이죠. 갭. 갭 부분을 나가고 뿅 올라갑니다. SP 시스템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주봉에서 그런 모습이 출현하겠죠. 그 전에 매집을 해서 분할식으로 물량을 쌓아 나간다면 1만 8천 원, 2만 원으로 치솟을 때 그 열매를 온전히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 시스템즈 가격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